안녕하세요. 문장 수준 1단계, 쉬운 자음과 모음이 있는 문장 시험용 받아쓰기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장을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어서 자라. 어서 자라. 2번.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3번. 오리 기르기 4번. 너구리 두 마리 4번. 너구리 두 마리 5번. 우리 아기가 자라서 5번. 우리 아기가 자라서 6번. 다리가 부서지다 5번. 다리가 부서지다 7번. 누나가 저기로 가 6번. 누나가 저기로 가 8번. 누가 오시니? 누가 오시니? 9번. 아기가 어디로 기어가 10번. 아기가 어디로 기어가 10번. 어머니 모시고 저리 가라 어머니 모시고 저리 가라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쓴 낱말과 화면의 낱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1번. 어서 자라. 2번. 우리가 하자 2번. 우리가 하자 3번. 오리 기르기 4번. 너구리 두 마리 4번. 너구리 두 마리 5번. 우리 아기가 자라서 6번. 다리가 부서지다 6번. 다리가 부서지다 7번. 누나가 저기로 가 8번. 누가 오시니? 8번. 누가 오시니? 9번. 아기가 어디로 기어가 10번. 어머니 모시고 저리 가라 10번. 어머니 모시고 저리 가라 5번. 이상으로 문장 수준 1단계 쉬운 자음과 모음이 있는 문장 시험용 받아쓰기가 끝났습니다. 틀린 낱말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